안녕하세요 인물 사진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검색창에서 앱 및 게이물이라는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포토룸 이라고 칩니다 포토룸 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니까 검색하니까 포토룸이 뜹습니다 이 앱입니다 이 앱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특히 인물 사진의 배경 화면을 투명으로 만드는데 고화질로 만들 수 있고 아주 좋아요 특히 여기서 이 로고를 잘 보세요 이 로고를 설치해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떠 있습니다 열기 여러분은 설치라고 뜰 거에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서 열기를 터치합니다 열기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여기 사진에서 시작하기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사진에서 시작하기 이걸 터치합니다 자 사진에서 시작을 터치하면은 자기 자신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인물 사진이 있죠 인물 사진의 배경색을 배경이 좀 울렁둘러 가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없애버려 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 드리겠어요 자 여기서 저는 먼저 이 사진을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툭 툭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여기 이제 메뉴가 있어요 메뉴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프로필 사진도 만들 수 있죠 아까 그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포투룸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만드는 거 다음에 SNS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뭐 매겨진 커브 사진을 한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커플 사진 있죠 커플 사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심지어 여기 70년대 프로필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세요 70년대 프로필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제일 위에 보세요 현재 선택한 사진을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화이트로 만든다 블랙으로 만든다 투명함으로 만든다 이 세 가지가 있죠 화이트는 배경색을 희게 사람은 그대로 두고 배경색을 희게 만드는 겁니다 블랙은 배경색을 검게 투명한 것은 여기에 색깔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투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투명함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배경색이 모자이크로 돼 있죠 모자이크로 돼 있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서 위로 쫙 올리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텍스트도 넣을 수 있어요 글자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화면에 화면에 여기에 글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텍스트 터치해가지고 크기 조정도 가능해요. 이거 터치하면 사진의 크기도 아래 보시면 사용자 지정 크기 터치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현재 여러가지 돼 있죠. 2000픽셀에 X에다 1333이 굉장히 고화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형으로 볼 수도 있고 세로형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정방향 유튜브 커브용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여러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놓아두고 원래 원본 그대로 놓아두고서 여기 완료를 투치하겠습니다. 완료를 투치하면 투명사진이 되겠죠. 완료를 투치했습니다. 제가 완료를 투치하고 하면은 이 사진이 지금 투명이 되었죠. 투명상태입니다. 배경이 투명색이 배경색이 없어졌잖아요. 이걸 저장하려면은 위쪽에 요 아이콘 있죠. 갤리리에 저장해서 위쪽에 이 아이콘을 투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투치합니다. 툭 투치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놓아두면 안 돼요.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은 포토 링크로 링크를 하거나 혹은 갤러리에 저장하거나 여기 공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왼쪽으로 밀면은 페이스북도 있죠. 이게 공유를 투치하면은 공유함 투치해보겠어요. 여기서 공유 투치하면은 툭 투치하면요. 이와 같이 카카오톡도 나오고 메시지, 킥셰,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밀면 이런 여러가지 앱에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공유를 해도 됩니다. 저는 뒤로 가겠어요. 여기서 공유를 할 사람은 공유를 해도 되고 여기 투치해가지고 여기 공유해도 되고 저는 갤러리에 저장 이걸 투치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저장을 투치하겠습니다. 투치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어요. 그럼 갤러리에 제가 가서 이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갤러리를 투치해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이 사진이 와있죠. 여기 보세요. 이 사진이 투명으로 와있습니다. 이 위로 살짝 올리면요. 원래 아까 원부는 이거였죠. 원부는 아래쪽에는 이거였어요. 근데 투명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진을 투명으로 만든 이 사진을 툭 투치해 보겠습니다. 툭 투치하면은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보면요. 여기 해상도가 여기 나와있어요. 이청 꼬박이 1333 이렇게 되어있죠. 원부의 화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화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정품을 사지 않으면은요. 이 아래쪽에 이 포토룸이나 로고가 떠요. 정품을 사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제 경우에는 로고가 없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룸은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료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고화질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사진을 가져가면은 다른 것과 합성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배경이 투명이니까 이상 포토룸에서의 사진을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